자 어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예 이번 것도 자 경험치 없게 여념이 없는 예 한회분을 가도록 하죠 되게 많이 했어요 나 지금 나 이거 몇개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엔 저기네요 지금 보고 쏘세요 어어어 안돼 아유 내가 왜 아 내가 왜 그걸 버튼을 잘못 눌렀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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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아 이걸 이걸 실수하는거 말고 두번 하다니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 완전 정석으로 해서 못한거 아냐 이걸 첫번에 못하다니 됐어요 자 빠르가 빠르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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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으로 이동하죠 어 잠깐만 저 군비를 있었어 아 너 말고 야 너 군비를 너 일루와 어 군비를 어딨어 야 일루와 가야지 자 가져와 어 먹을꺼다 자 이쪽으로 자 여기 어 어차피 군인 흡수 이벤트구나 저기있네요 자 시작 어 연구팀에 접근하십시오 과학자로 흡수하십시오 경호원들을 사살하십시오 오케이 까져 어 왜 시작안해 어 내가 모르고 치솟눌렀나보다 저거 저거 다시 해야된다 아 저기 다시 나왔다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자 시원서 화끈하게 그냥 빨리빨리 가 자 오케이 빨리 가 쭉쭉 가는거야 그냥 자 자 일루와 칸달림 어서오세요 자 이벤트 시작 자 포지션 탁실도 흡수하십시오 흡수하십시오 가죠 음모의 거미줄을 3개인가 4개를 아 이번에 3개네요 3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자 저 위에있네요 정확하게 착지해서 안녕 내가 왔어 너를 흡수하러 흡수하십시오 아 그 블랙워치들을 일반 군인들도 투입이 됐는데 일반 군인들은 지금 블랙워치들을 맘에 안들어 하는거야 마구잡이니까 일반 군인들도 있고 블랙워치들이 있는데 군인들은 무슨 군장같은거를 착용하고 있죠 하지만 블랙워치들은 무슨 검정색 뭐 그런걸 착용 그 긁어하고 있죠 이쪽이다 검정색 무슨 방독변같은거 쓰고 있죠 발푼은 각자의 판매를 맞게 냉혈한 인간을 원한대 누구든 죽으라는 소리죠 자 하나 더 자 빨리빨리 가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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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 가야돼 시간이 없어요 1분 1초로 약혀서 병원치료로 가야된다 말이야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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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러너? 러너는 또 누굴 지칭하는거지? 자 끝 자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네 자 위로가죠 북쪽으로 북쪽으로 타겟 방향키를 잡고 가는길에 어 궁기지도 있으니까 가서 애들을 흡수해서 네 업그레이드도 한번 하고 여기 시술을 아 저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살상세수는 이게 훨씬 많죠 지금 이게 몇 번 큰 전투 일어나면 몇천 한 삼사천명이 죽는데 한 번에 삼사천명이 뭐야 한 끝엔 만명이상도 죽죠 자 이번에는 연구팀 아까 했던거네 자 가자 자 이쪽 고고고 개쩍인데 자 군인으로 변하고요 일단 뭐야 왜 안잡혀 카이런 파커 카이런 파커 이게 여자친구죠 배신한 여자친구 도망갔나보네 이 여자친구 도망갔나본데 뭐 주변에서 얘가 뭐 뭐 제의를 했나 블랙워치가 제의난거 같더라구요 사방으로 딴 데로 도망가 야 이리와 아 뭐야 이거 야 이리와 어 어딨어 아 뭐야 얘는 야 너 빨리 빨리 시간 흡수 오케이 자 공학자 3명 다 흡수 완료 로케이션 자 다음 타겟 자 북쪽으로 가야돼요 북쪽 아까 북쪽으로 가다가 저거 발견해서 그런거죠 자 다시 변하고 자 가져 자 달려 달려 자자자자자자 뭘 물거 없어 그냥 빨리가 빨리가 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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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대지를 막 차고 막 콘크리트를 다 부숴가면서 막 달리는거죠 뭐 야 야 야 멈춰 야 신호박 신호박고 있었나? 자 쭉쭉 가가지고 막 군기지가 가는 길이 하나 있을텐데 들려가지고 애들 좀 흡수하고 기술 좀 터득하고 애들을 군인들 중에서 이제 달인들을 흡수하면은 걔네들 이제 막 사격 잘하는 애네 뭐 로켓폴 잘쓰는 애들 뭐 이런애들 흡수하면 걔네들 스킬을 그대로 갖쭈 그래서 내가 로켓폴를 잘쓰고 사격을 잘하게되지 자 저기 군인기지 하나 있죠 자 달려 달려 자 오오오오오 잠만잠만 가기선에 자 군인들이 변해야되요 과학자 안돼? 과학자도 괜찮나? 아 과학자는 안돼 과학자는 안돼 과학자는 안돼 과학자는 안돼 과학자는 안돼요 야 헬리콥터 어디..어디도 있는거야? 됐다 자 빨리 빨리 쭉 빨리 빨리 군인 한명을 같이 잡아서 흡수해야되요 뭐 이쪽이 많겠지? 자 군인 한명 군인 군인 자 여깄다 자 가져가 어 뭐야 어 오케이 일단 하나 해체하구요 오케이 두개째 해제하고 이 근처에만 있는거면 한 해제하면 될거야 여기 여기있다 지휘관 어 어디어디어디 바로 갔겠네 어 쟤도 하나 아 일루와 지휘관 일루와 오케이 아무도 안보고 있어야지 그 흡수할수 있어서 어디 안에 들어간거 파다 안에 들어가면…. 이제야.. 애들이 많다 오오 많아,,, 야 날쟈 멈칭 없었지? 음몽에 겁은 척부터 오오오오오!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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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킬을 잘 못 넣었다 야 계속 경계해 내가지금 쾅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경계하는 애 야 뭐야 뭐가 기분 높다고 그렇게 치고있지 이미 다 컨트롤하고 있죠 자 버리고 어 아 됐는데 저거 이게 이가 깜빡이거든요 이게 이의 불 아 이런 있대 자 박폴 박혁포 지원 업그레이드 자 무기 버리고 오케이 머신건 야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어 이거는 탱크 조립하고 있었네 탱크 조종 까지 자 모든걸 다 완료했어요 얻을거 다 얻었어 내 슈퍼 솔저라서 이렇게 많이 뛰어도 얘들 얘들아 어 벌써 얘네들 자 빨리빨리 도망가 자 변하구요 이번에는 저쪽 이쪽으로 쭉 가면 될거 같은데 동쪽으로 저쪽으로 제대로 가는거 맞아? 어 맞군요 저쪽으로 나무 위를 막가 어 저쪽으로 어 저거 먹어야겠다 자 이번에는 탱크인가 탱크가 옆에 있었는데 그렇네요 아 이거 장갑차군요 탱크가 아니라 탱크로 뭐하는거지 장갑차로 일단 짠 오오 자 장갑차 아 그 군...? 군인들하고 싸우는거 로olut 끄 자 도망가 저 얘는 그게 약해요 되게 ruled 그 내구력이 약해가지고 잘해야되 자자자 이쪽에 지금 빨리 장갑차를 죽여야되요 점수를 제일 많이 주죠 저 이거 도메달이라도 은메달이라도 떠야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뭘 쓰고 있는건지 자자자 해골 대략 어 이렇게 조준을 하면은 대략 그 걔네들로 조준을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야이씨 좋아 은메달이예요 좋아좋아 좀만 더하면 돼 좋지 좀만 더하면 돼 금메달 오케 좋아좋아좋아좋아 이거 끝내고 자 은메의 검술 작은악망님 어서오세요 어 작은악망님이 누구지 자 자 자 내리구요 자 악마의 검술 자 악마의 검술 아이씨 어어 야 너 낫췄냐 야 너 낫췄어 이 자식아 야 악마님 원래 이름이 저거지 어 저 어 도시 전역에 살포 될거래요 야 얘네들이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낸거 아냐 자 자 자 쭉쭉쭉 자 옆에 굽는기지 하나 더 있네요 저기 가죠 자 굽는기지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막 예 여기도 이거 있을거 같애써 일단 이거부터 오케이 하나 여기 지휘관이 어딨지 지휘관이 저기 있다 어디야 바깥에 있는데 아 저기 있다 자 두 번째 다 할필은 없죠 잠시만 자 척버리고 어어 여기도 많아요 야 이거 너무 애들이 뻑뻑하게 쐈는데 안될거같은데 몰래가 쟤네 얘네 두명이 서있어가지고 아 이거 얘네 둘부터 처리해야될거같애 일단 얘네 둘부터 몰래 처리하고요 일단 얘네 둘부터 몰래 처리하고요 또 올라오겠지 얘 어디가냐 뭐야 또 저기까지 갔어 아 누가 보고 있네 또 누가 보고 있는거지 야 틈이 안나와요 야 틈이 안나와요 이제 틈 나오지 않나 이정도면 아 저 쟤네들도 양쪽으로 보고있어 오 됐다 앗 됐는데 어떻게 힘들다 힘들어 박격 후지원 업그레이드 아 저 쟤네들도 양쪽으로 개통버리고 누가 보고 있는거지 쟤네 위에서 제가 보고있어서 그런가 얜 둘 얘네 둘 죽일려면 얘네부터 바로 옆에서 해도 모르죠 바로 옆에서 해도 모르죠 착착착착착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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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이제이제 되겠지 이제 되는건냐 아까 걔가 쟤네 둘이서 위에서 보고있어서 못했던거야 뭔가 다 태워버린다보니까 어 네이팜 폭격할려나 아 넌 뭐야 야 야 너 바로 뒤를 따라와 너 얘도 안되네 어디 보고있는지 아 여긴 좀 난이도가 있네요 어 바로 바로 못하네 나는 얘 어 오디가드 아냐아냐 개인경우원 어 됐다 그레이드런처 어 뭐야 아 괜히 높이뛰였나 오케이 헬리콥터 조정까지 자 나가도록 하죠 퇴근 나가는 길이었지 골창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빨리빨리 나가죠 어 저기도 또 있는데 야 정말 그동안 안한동안 업그레이드도 많이 생기고 업그레이드도 많이 생기고 어 여기 지휘관은 저깃다 오케 오오 됐는데 아 어디야 저 위에있는데 오케이 아 저거 또야 또 어딨어 저깃네 자 3 4 2 1 이 지들끼들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 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어이 이거 어디갔지 어 저거 잠깐만 저거 저격증인가 저격증인가 지휘관은 어디가지 저깃다 아 이건 또 저기서 그래 오케이 괜찮네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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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총 버려 그 비겐마 오케이 아 정말요 아 정말요 근데 미군은 그거 아닌가요? 모병제 아닌가요? 직병제가 아니라? 그거의 차이가 아닐까? 아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장교는 모병제잖아요 장교나 간부들은 됐어요 자 가죠 자 빠지빨리 하자 또 있는데? 야 업그레이드가 야 야 군인 업그레이드가 왜 이렇게 많아? 야 또 있어 자 또 가보죠 야 씨 잘못했는데? 너무 높은데 건물길? 자 3 1 1 4 진짜요? 일단 이거부터 꺼요 다 3 1 4 4 어디야? 저기구나 4 1 3 4 오케이 다 해결했어요 어이 나 쳐다보고 있지마 부끄러워 자 여기가 이번엔 마지막일거 같은데 그런거 그럴거 같은데 이번 업그레이드 하는게 마 내가 그동안 어 저 기생충 때문에 메인 퀘스트가 넘어가도 아무것도 안했더니 이렇게나 많이 쌓였어 아무것도 안하고 왔더니 자 미사일 런처 자 이제 업그레이드 다 됐을걸? 무기 미사일 런처 두개 다 그레네이드런처 최대까지 하고 라이플도 최대까지 하고요 나갔다가 오면은 그냥 다 없어져 그랬던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저기 싸우는거 두개 어휴 씨 자 꼭꼭꼭 자동차보다 빠르게 아자 저 달리는건 아네 나 저거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뭐하라고 하지? 나 뭐하라고 했는데? 그러니까 어 뭐야 오호 야 좋지 이 모습으로 이 무기 이 개인왕키가 제일 좋다니까 예 이 특히나 그래네들은 좀 가장좋아요 파워도 좋고 연쇄력도 좋고 아이고 좋아좋아좋아 야 나와나와나와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야 나와나와 민첩하고 소아 유암 총알도 무한해요 자아 이쪽으로좀가죠 해골있는애를 죽여야되는데 뭐야 이거 안 떨어졌잖아 자 오케이 예 금은 뭐 다른 강상이죠 이 개인화기가 정말 좋아요 예 민첩하고 자 가볍게 금 야 금도 딱겠다 기분도 좋겠다 이거 한번 하자 달리기 한번 하죠 기분 좋은 기분 이제 다 망친다 저건 또 그냥 경험치가 뭐 많긴 한데 저건 에너지용으로 먹지 거의 이번엔 딘데 어디야 어 왜이렇게 사방에 널려져있어 어 어휴 이거 치 오 내가 자르면 금인거 같은데 이야 나 이거 처음으로 금 따봤다 이야아 나 처음으로 금 따봤어요 저기 하나 남았네요 야 그만턴 이벤트 다하고 이거 하나 하나 남았어 자 속전속결이죠 하나 남았어 하나 다하고 야 그 아까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때 야 완전히 화면 널렸었잖아 그걸 어느새 다했어요 자 이거 하나 먹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좀 먹어봐 예 많이 찍었죠 잠깐만 저거 저거까지만 하고 스킬 몰아서 한번에 찍죠 체력강화도 하나를 더 찍어야 되는데 예 예 이벤이 경험치를 많이 줬어 헌터스플렉스 찍었죠 그거는 이미 찍고 남았어요 거의 25만이 아니라 백 예 백몇만 정도 얻어가지고 경험치를 백 한 200만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한 200만이 없었지 하늘은 예 그러니까 일단 가는 här 하지만 이제 뭐 저는 지금 spoor 이번에는 뭘 헬리콥터하고 무인비행체하고 지금 죽인거 다 했는데 이번엔 지상에 죽이는거 하려나? 예 그냥 가뭄치에요 랜드마크 포인트라고 해서 찾기 어려운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건물같은거 지상인거 같은데? 아 지상이다! 지상이에요 지상 지상인데 얘네들 죽이면 안되지? 야 오염지역으로가 오염지역 쟤네들 죽일 필요가 없어 오염지역으로가 오염지역 그치 그치 이걸로야 자 오염지역으로 오염지역으로 들어가서 애들을 야 애들이 별로없다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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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많이 죽여야되는거같은데? 꽤 많이 죽여야되는거같은데? 자 동 얻었어요 동 으은 자자자자자자 오염된지역을 싹쓸해야되요 그물량에 그물량에 쟤네들 죽이는게 아니야 쟤네들 죽여서는 오케이 그 쟤네들 죽여서는 이거 못해요 얘네들 나 따라온애들 이걸로 죽여서는 못죽여요 이렇게 쟤네들 신경 끄고 오염지역가서 얘네들 죽여야지 자 자 공짜 헬리콥터 자 금메달 자 가자 자 다했어요 파랑이? 자 자 업그레이드 해볼까요? 자 무기 다 싹했구요 차량 싹했구요 은메리프스 강화 뭐 이런거는 별 필요없고 전투에서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어 이런것들은 다 연속기 만드는거에요 생존성 에서 이걸 찍어야 되는데 능력도 능력도 찍어야되고 메스메슬 던지기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쓰읍 이것도 좋긴한데 근데 이거 말고 그걸 찍었기 때문에 새각기 능력 이거에서 아 이게 아닌데 레피스 능력 여기서 이거 이거 찍었죠? 롱샹그랩 멀리에 있는 거를 그 잡는거 점프 업그레이드 자 일단 피통을 최대로 해야되요 강화 체력 강화 최대 끝 끝났어 5만밖에 안남았어요 5만포인트 뭐였어 저거 뭐 엿바꿔봐 하지마 저거 자 메인테스트 지역으로 가도록 하죠 헬기타고 여 오오오오오오옷 음물 음물 검수이다 어디냐 저깄다 어 여 음물 검수 어디갔어 어 얘 어디갔어 어 글쎄 사라졌어 아 재그랄 어 헬기는 어디갔어 어 헬리콥터 어디갔어 아 난 내 헬리콥터 아 이제 그 음모에 거미들 녀석이 타고갔나와 몰래 내 뒤로와 뒤로와가지고 아하 달려 달려 뭐 가는거야 뭐 근데 달리기보다 헬리콥터가 확실히 빨라서 이렇게 가면 속도감 좋지만 느려요 속도감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헬리콥터는 속도감 없을지 몰라도 정말 빨라요 어 저기 나트렸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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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